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피어라는 게임을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엔딩 보여드려야죠 제 목표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임들을 다 마무리하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시 찍게 됐구요 사실 제가 조금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했는데 그거를 못 찍었습니다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안 찍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거 좀 말씀을 드리구요 자 진행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전이 있었던거 아닌가? 아 없었던거 같아요 일로 갔습니다 일로 가서 아 일로 간거 아닌데 어디로 갔지 내가? 아무튼 어디로 갔어요 제가 어디로 막 갔습니다 어디론가? 어디론가 막 갔다는거 그게 중요합니다 길을 잘 몰라서 막 갔죠? 여기 맞는건가 내가? 맞게 가나? 자 아무튼 이런 데 처음 보는데 네 아무튼 아무튼 어디론가 막 가고 있었습니다 라이너는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어디론가 가는 길에 뭔가를 발견했다 그런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더라 어디로 가다가 제가 뭘 발견해요 어디로 가다가 제가 뭘 발견해요 그쵸 이리로 갔던거 같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리로 갔던거 같네요 네 이쪽으로 진행했는데 이걸 확인하고요 아 여기 못가네 보고요 앞으로 쭉 갔어요 쭉 가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이 앞으로 갔습니다 이 앞으로 갔는데 저 구멍있죠? 저 구멍에서 돼지가 한 마리 돼지가 돼지같은 녀석 있죠? 막 저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구요 버둥버둥버둥 어우 나 나갈거라는 막 이러면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안열렸습니다 이게 안열려 안열려서 아 여기에 길이 아닌가보다 그래서 일로 진행했습니다 일로 진행하니까 네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반기더라구요 위에 있는 자동포탑이 제가 이 안에서 어 버팅기면서 자동포탑을 몇개 이렇게 이렇게 부셨구요 부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일로 쭉 가가지고 이 위도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이 위에 뭐있지? 그래서 보니까 어머나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어 여기 뭐있네? 어 여기 길이 있네 어머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더니 오른쪽은 막히고 사람 죽어있었어요 어 너무 슬퍼 어 그 다음에 일로 갔더니 길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일로 했더니 길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요거 사다리 타고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 올라 올라가 그 다음 보니까 어 여기 아무것도 없고 길만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또 이 앞에서 어 웬 병사들이 덤비길래 제가 다 죽였습니다 어 다 죽였구요 그 다음에 어 또 어디로 진행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로 쭉 갔죠 일로 쭉 가서 예 또 전투가 좀 있었구요 전투 좀 쓰잘데기 없는 전투였습니다 어 여기까지 와서 막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제가 몰라요 여기서부터 진행이 안되요 어디로도 갈 수 없어 다 막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 안에서 들어왔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이 다른 나머지 3방향인데 이쪽 방향으로 길이 아예 없는거 아니에요 여기로도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어 여기 길을 가보면 네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막혔어 여기가 길인가 아니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슬프게도 아무것도 없었어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구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없구요 여기도 없고 여기 뭔가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수류탄 수류탄이 있었네요 네 근데 수류탄 쓰는 방법을 제가 까먹었는데 어 수류탄을 쓰는 조작이 조작설정 소지품 수류탄 선택이 4번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4번 누르고 쏘면 되는 거구나 네 길이 없어요 네 혹시 길을 아시는 분들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진 생각은 어 돌아가는게 맞지 않을까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위로도 갈 수가 없구요 마냥 무섭기만 하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돌아가다보면 어딘가 길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임은 분명히 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봐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무튼 웃겨 이건 뭐지 어 네 여기도 왔었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니야 그냥 도운거잖아 네 라이너가 길이 이렇게 못찼습니다 바보죠 라바보 여러분은 라바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라바보와 함께하는 피어원 네 승강기 작동이 안되는 것 같아서 일단 내려와서 일단 내려와서 여기로 가서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길이 있을리가 없을건데 여기 왔었던 곳 아니야 여기다 왔었던 곳이잖아 여기다 바로 이겼어 여기로 가는거야 근데 그냥 갈 수가 없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저기도 길이 아니란 말인가 그럼 아까 거기를 다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래 여기로 갔었지 내가 자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승강기 작동만 되면 무서울게 없을텐데 다 될텐데 승강기 작동이 안되서 여기서 애들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안 돼 안 돼 승강기가 움직이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걸까 길을 모르겠다 컴퓨터 만지는 것도 아니고 환장한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요 어디란 말인가 위도 아니야 벽을 뚫어야 되나 아닌데 저건가 컴퓨터 아니야 컴퓨터 아니라고 책 아니면 뭐 캠코더 뭐지 뭘까 아니야 어 이건 뭐야 벽에 길도 없고 어딨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아니야 아닐거야 아 이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갔나요 어 야 로켓탄을 맞고 살아있어 야 로켓탄을 맞고 살아있어? 어머머머머 로켓인데 이거 어 어떻게 로켓을 맞고 살수있냐 오는거냐? 죽었나? 죽은거야? 터졌어? 끝난건가? 나 로켓 탔 썼어 뭐야 그걸 누르니까 뭔가 내려오긴 했는데 그 다음은 뭐란 말인가? 잡았잖아? 죽인거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쏘면서 싸웠는데 이건가? 아아 좋아 올라왔어 아무튼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 아 여깄다 좋아 돌격수총 그래 로켓 런처 이제 필요없어 산탄총은 싫어 저는 산탄총은 싫어합니다 방금 제가 이거 타고 올라온건가요? 위로는 더 못가구요 아 요건가? 사다리? 사다리? 요건가? 사다리다 여기군 뭐지? 뭔소리가 났난데 사람이 죽어있어 떨어지는거겠지 여기 뭐 사람이 죽어있어 떨어지는거겠지 폐쇄종시? 뭐야 이게 나가야돼? 무섭게 하지마 안열려 저거다 남쪽과 청소장에 가서 무슨 폐수 분석을 해보라고 했대 주거지역으로 유출물이 흘러단 것을 보고 상당한 걱정이 된다 어쩌면 많은 것들을 밝혀질 수 있는 5번에서 흘러나온 것인지도 몰라 너에게 내 보고서에 사본을 보내줄 테니까 그에 맞는 사람들에게 알려줘 이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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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거다 비장해제 비장해제 좋아 열렸다 가자 여기 또 다량의 아이템 굉장히 많은 아이템 아이템을 주는 이유 난 알것이지 어디로 진행하는게 맞는걸까? 아니구나 일단 이쪽은 아니야 빠른 저장 미리미리 저장해놔야되요 무서워 무서워요 저긴가 다량의 아이템 완전 많은 아이템 아이템 왜이렇게 많이 주냐 그만줘 불안하잖아 아이템 주면 줄수록 불안해 여기가 아닌가본데 근데 왜 여기서 체크포인트 세이브가 나왔을까? 그럴리가 없는데 아하 내가 여기로 온거 아니야 방금?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갔는데 여기서 세이브가 딱 떴고 여기로 진행이 안돼 그 다음에 여기로 와도 많은템이 있었지만 아 이거구나 뭔가 아 아 내가 이거 조종하는거야 지금 제가 조종해서 얘네들 잡는거에요 어 어 터졌다 어허 재밌다 조종은 재밌군 틀렸다 틀렸다 오 위험했어 오 위험했어 오 위험했어 오 위험했어 어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 아 저기 맞네요 돌것소총으로 바꾸고 돌것소총으로 바꾸고 요즘 Doch 침대 전멸? 애들 다 죽인겨? 자 그러면 가서 아이템좀 먹고 봅시다 애들 흘린거 요 아이들이 많이 흘렸죠 흘린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템 좀 먹고 그 다음에 어 우리 그 체력회복 아이템 요것도 좀 가져와야 되고 체력회복 아이템도 가져와야 돼요 아까 있었는데 체력이 꽉 차서 못 먹은 것들 있죠 아 못 올라가는구나 그냥 가자 그냥 갈게요 이게 자동 저장될 때마다 자 자 뭐 어머머머머 나 왜 못 숨어 어머머 왜 못 숨어 어머머 왜 못 숨어 어머머 어머머 어 여기였구나 어 어 괜히 당했어 아이템 안 깔게 좋아 좋아요 자 침착하게 싸우는거야 어차피 나올길은 저기 밖에 없으니까 끝 끝 끝 끝을 내가 자 천천히 끝나간건 끝나갔을까 어 없는거 같네 자 침착하게 가도록 할게요 얘는 뭔데 죽어있니 자 침착하게 자 천천히 자 위로 올라가서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왜 왠지 모르겠는데 자동 저장될때마다 반디캠이 튕기는거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 놀랬어 나 좀 놀랬어 잠깐만 수류탄 던지는게 뭐냐 어 아니아니 조작 수류탄 어떻게 던지는거죠 생후작용 수류탄 투족 G G구나 그래네이드 그래네이드 어 템 어 피 이상하다 귀신 나올 느낌 귀신 귀신 나오는 느낌 아 아니야 템 주는거 템 주는판이야 이곳은 안전해 꼭 이런데 안전해요 꼭 이런데 안전해요 전화왔나 아닌데 좋아요 흠흠 자 조심조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왔었죠 이거 안열리는거죠 엘리베이터 안열리 안열리 안돼요 빨간색은 안되는거 어 자 여기서 왔구요 안돼 뛰어내리는건가 뛰어내리는건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뛰어내리는겁니까 아니면 이거 아니구요 이 길이 만약에 맞는 길이라면 뛰는 겁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는거밖에 길이 없어요 무조건 뛰는거야 자 저장좀 하고 자 저장좀 하고 뛰는거야 네 맞아요 어 됐다 인터벌 6 요겨 네 됐습니다 팩스톤 페텔의 신호가 또다시 사라졌다 아마크인 기술자에 따르면 전투중에 송신기가 파손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아마크인 기술자인 노트메이프스가 피어의 임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주요 목표는 페텔을 삼는 것이다 부가 목표는 신문을 위해 노트메이프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네 진행해볼게요 뭐 미 가자 가자 뭐 뭐 오오 놀래라 오오 쏘지 저놈 나 쏠거지 안 쏘냐 고장 난거냐 고장 고장 고장인가 보네 좋아요 고장인거 같구요 템 없음 없음 가장 어 저 안에 좋은템이 있구나 어 저기 들어가야 돼 여기 무조건 들어갈거야 귀신 나오네요 슬슬 나올 타이밍이라고 내가 생각은 했었어 근데 그 여자 귀신은 아니고 남자 귀신이네 자 일단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좋은 아이템 있죠 체력 회복 아이템 그리고 어머 어머 팩스턴 페텔 오오 어머 어머머 거짓말 하지마 나쁜 녀석 내 템은 어디다 숨겼어 난 템 가지러 온거지 너랑 말장난하러 온게 아니라구 어? 아까 여기서 봤는데 어 그런 그런 여기 템 있는데 방이 다른가 스읍 다른 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왔었고 어 여기여기여기 체력증가 이런템들은 꼭 챙겨야됩니다 어 여기 체력회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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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어 오리진 프로젝트 어흠 난관을 극복해내야 된다 어흠 난관을 극복해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여기서 영상을 좀 끊어갈게요 반디캠이 좀 문제가 있어서 반디캠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영상을 일단 끊고요 그 다음에 반디캠 창모드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끊을게요